어떡해? 나 왜 안떠? 나 안뜨는데? 같이 하기 안뜨는데? 뭐라해? 뭘 눌러야 되는데? 너꺼에서 뜨는거 아니야? 손 흔들기.. 손 흔들기 밖에 안나? 손 흔들기 빨간데 이거 이거 이걸로 네가 신청해 아.. 여기다 됐어? 아 됐다 내가 두께보다 여기도 뽀샤시 효과 해줘야되나? 뽀샤시 해줘야지 오늘은 제 사진을 매일 찍어주셨던 선생님과 선생님 예쁘신 선생님과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예쁘신 선생님 디디라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귀여워 디디와 먹방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컨텐츠가 있는 방송 그렇게 아니 나 그거 가끔 맨날 술 먹었어 왜? 그거는 술은 먹방이 아니지 뭐 맞냐고 물어보는데 뭐가 맞냐고? 알아본다고 누루야 나 해놔야 해놔 50명 아 37명 추억 동현이 하이 아 그러면 동현이 시청자도 들어오겠네 이거 준이요? 갑자기 갑자기 언니가 선생님이 찍어주시는게 원래 선생님들이 사진을 참 잘 찍습니다 나도 바꿔볼까? 각잡아야 돼 나 각자가 찍어주고 있던거였어? 어쩐지 됐습니다 이거를 이거 언제 알아요? 이렇게 해야지 어? 어? 아 진짜 찍혔나? 선생님 작품 기대하네 선생님이 작품을 항상 잘 찍어주시면 돼요 오늘 약간 남친짤 셔틀인가? 오늘 남친짤 셔틀하러 왔어요 같이 이거 먹으러 왔어요 약간 AKB 느낌 느낌인데? 그치? 아니 되게 신기하다 옆모습이 괜찮아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그치? 진우는 이 각도가 제일 예뻐 양옆이 다른사람인데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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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우씨 오늘 투표는 하셨나요? 투표했습니다 인증샷 왜 안올리셨죠? 그게 피드백하세요 내가 빨간색을 찍었는데 번져가지고 번진대로 해야지 거짓말 안하면 안돼 내 친구가 짧게 나오고 짧게 나오고 방금 자세처럼 아 불인데? 아냐 이렇게 아 여기 왜 불 안 끼워주시지? 진파오를 저희 저희 불 불 불 불 불 아 네네 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낙술. 아니 팀 싸울 안 가렸네. 낙술. 나 깜짝 놀랐잖아. 여기 우리 동네야. 연예인님이 진짜 팽차해 주셨다. 동네까지. 오 깜짝이야. 연예인이라니. 낙술. 동네가 찍는 게 훨씬 이쁘게 나와. 내가 할 수가 없네. 밥 먹어볼까? 밥 먹고 다시 할까? 굶는 걸 보여주세요.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해 주지 않는데? 지껏 먼저 하는데? 아니 굶기 좋잖아. 이제. 그 가운데가 더 빨리 익습니다. 끝에 보다. 가운데가 빨리 익으니까 이건 테스트다. 그래 그래. 이렇게 할 수가 없지. 이렇게 더워지면 죽을 것인지. 일단. 조금 익고. 먹으면서 다시 방송하자. 그러면은. 귀엽다. 진짜 드시겠습니다. 한 5분 후에. 5분 후에 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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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